뿅 뿅 영양제 엔지 오늘은 뱅 뱅 뱅 뱅 뱅 뱅 뱅 가리비 열랑엄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잘 익었어요 ㅎㅎ 10초에 김가루를 넣어요 10초에 김가루 40초에 김가루 들어오고 까르마 다진 반지에 김가루 2쫄 2개 2개 두 개 쭈욱 조심조심 군두부 오늘은 퀄리티가 이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골치 초록고추 노른자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가리비 순두부 열라면 왼쪽에는 김치 준비했구요 아까 사온 김밥들 세팅했습니다 오늘은 배경을 바꿔봤어요 기분전환 삼아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콜라부터 크.. 딱이다 오 매운냄새 콜라 자 일단은 노른자부터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꺄 미쳤다니? 오 옴매옴매옴매옴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 대박이야 가리비 가리비 콜라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밥 라면도 요거는 이따가 아 순두부를 이렇게 퍼 가지고 오 가리비가 막 빠져가지고 크게 있어 자유김밥 자유김밥 아 진짜 얼큰해 자유김밥 아 계란김밥 여기에 계란김밥 얹어서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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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야? 딱 말아가지고 오메오메오메 오메오메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머 seller 계란김밥을 어머나 어머나 제가 오늘 작은 카메라로 보여드렸는데 앵글 괜찮았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많이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배경도 바꿔봤는데 괜찮은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전이 좋다고 하면 전에 가서 찍으면 되고 바로 옆이거든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두부를 국물 또 가지고 미치겠다 진짜 국물 오늘 진짜 맛있는데 가리비를 넣으니깐 육수에 가리비향이 진한 맛이 나 엄청나다 엄청나 왕건이가 붙어있었네 국물 순두부를 넣으니까 국물이 너무 부드러워 푸딩처럼 촉촉해요 목에서 달라고 소리난다 목에서 달라고 소리난다 여러분들 오늘 바지락 나 방금 뭐라 그랬더라 얘 뭐지? 가리비 오늘도 다시다시 엔지 오늘 이렇게 밭 밭 오늘 이렇게 가리비 순두부 열라면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국물 완전 얼큰했습니다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오오오오